모아주세요, 모아주세요. 이 훈련은 가장 기초,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민첩성 순발력 대결입니다. 나 여기서 뽑혀야 돼, 나 여기서 뽑혀야 돼. 맞아, 맞아. 너무 중요하죠. 네, 너무 중요합니다. 민첩성 순발력 대결입니다. 오! 순발력. 사실 축구에서, 운동에서 순발력은 가장 기본적인 원작이에요. 제일 중요하다. 아, 순발력은 있지. 네? 김준호가 순발력이 있다고요, 지금 본인이고요? 체력이 조금 부족해도 순발력과 민첩성에 있으면 축구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네,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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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순발력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편 어떻게 먹지? 먼저 제일 첫 번째 임원희 씨. 네. 두 명 앞으로 앉으세요. 아, 배우끼리. 배우라인, 배우라인. 이거 민첩성. 아, 둘이 대결하는 거야? 서로 마주 보세요. 어, 뭐지? 마주 보세요. 자, 민첩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초훈련이에요. 자, 이 종이가 공중에서 떨어지면 네? 이 종이를 두 분이 입술로 닫는 겁니다. 뭐? 이 종이를 두 분이 입술로 닫는 겁니다. 아, 이거 안 돼. 아, 이거 안 돼. 아, 이거 안 돼. 아, 이거 안 돼요. 아, 이걸 어떻게 잡을. 아이. 아니, 이게 피로 해놨습니까? 냄새, 이 냄새. 지금 진짜 어렵다. 아, 이거 참. 이거 입술로요? 이걸 입술로 하라고요? 아니, 맞네. 처음이었는데 지금. 아, 미쳤습니다. 선수들어. 그럼 우리는 한 팀이에요. 그런 거에서 한 팀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뽀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희 형은. 이거 잘못하면 뽀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희 형은. 아, 그건 뽀뽀하는 게 아니죠. 원희 형은. 3년 만에 뽀뽀하는 거지. 아니, 그래도 이게. 원희 형은. 그건 뽀뽀하는 게 아니죠. 원희 형은 3년 만에 뽀뽀하는 거지. 입이, 입이 정확하게 딱 해야 되는데. 아니, 저기. 마지막 뽀뽀 언제죠, 다들? 최근에 저 마지막 뽀뽀 언제입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건우, 건우 어제 했어요. 건우, 건우 어제 했어요. 어제? 아! 왜, 어제? 아! 왜? 요즘 뮤지컬에서 맨날 뽀뽀하거든. 아, 진짜. 왜 뽀뽀하고. 아, 어제. 어제, 어제. 어제 밤에 했습니다. 아, 어제. 어제, 어제. 뮤지컬에서. 너 무조건 키스하려고. 아니, 뽀뽀하려고 뮤지컬 한다고? 아, 어제 오랜만에 했네요. 누구랑 하는 거예요? 예? 누구랑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상대님이. 유준상 선배님이랑. 유준상이랑 한다고? 아니, 뽀뽀는 유준상 선배님이랑 안 하고요. 뽀뽀는 다른 배우분들이랑. 배우분들이래. 한 명이 아니야. 둘이랑. 뮤지컬 하자. 뮤지컬 하자. 그렇죠, 이제 게스트가 많아서. 이래서 뮤지컬, 뮤지컬 하나구나. 최근에 마지막 뽀뽀가 언제예요? 저 2년 됐습니다. 어, 진짜? 저 2년 됐습니다. 어, 진짜? 어, 2년밖에 안 됐어요. 어, 진짜? 어, 2년밖에 안 됐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빠른데. 2년, 2년 돼. 20년 됐지. 20년 됐지. 2년이 넘었어, 2년이 넘었어. 2년이 넘었어. 빨리, 빨리 가. 항상 뭐 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체는 없어요. 자, 갑니다. 이거 빠르다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민첩성, 순발력이에요. 자, 하나. 자, 준비. 자, 준비. 자, 준비. 원희 형 입술 좀 거친데. 같은 줄 있어요. 원희 형 입술이 지금 각질이 좀. 여기 적중한데 여기 너무 입술이 맴만하니까. 인기, 잘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민첩성이야? 이게 순발력이에요, 순발력. 아, 이게 바람이 불어서. 순발력 확 떨어지네, 이게. 자. 자. 이거 주전 뽑는 겁니다. 잘하세요. 주전 뽑는 거 잘하세요. 자, 준비 하나. 언제 시작하죠? 자, 제가 이걸 잘, 그 느낌이에요. 시작하는 게 없어요. 아까 이제. 제발 이제. 자, 갑니다. 할래야 하는 것 같은데? 오, 낙하됐다. 자,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자, 준비하세요. 훠, 훠. Aura-. thatcanout. furnace. fastest, faster. 야, 됐어, song- 카드. 됐어,的时候 탔 strict. 됐어. 오오오오오. 됐어,ansen. utet OK. 오오오오. 오케이 이거. 오오오. 오오. 어, 됐어. 오케이. 됐어. 이건 진심으로, 이건 지점으로 민첩성입니다. 안경 뺄까요? 안경 빼는 게 날 거야. 원래 보통 뽀뽀할 때 안경 벗나요? 원래 보통 뽀뽀할 때 안경 벗나요? 생각보다 빨라. 서로 어깨를 잡으세요. 어깨 잡으세요. 어깨 잡으세요. 어깨 잡으세요. 어깨 잡으세요. 아! 자 준비. 일단 얼굴 눈길은 보여줄게. 저 시험 때는 좀 더럽다. 내가 하고 싶은데. 시험이 너무 많아.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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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한 편이야 한 편. 아 이빨이 노래요. 한 명이 돼. 확실히 경력자랑 고개를 꼽네. 자 준비. 준비하시고 계세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저거. 달랑말랑. 다해rey. 하하. 하하하. 사능 남자들. 이 정말. 아 이게 무슨 친구랑 뭔 상황이냐. 이렇게 우리끼리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이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준비 갑니다. 진짜 한 번 했겠네. 떼세요 떼세요 이제. 아 좋았어요. 강렬한 남자네. 쉬운 게 아닌데. 아니 좀 전에 뭐 탈도 닿았는데. 입술도 닿는데 뭐. 아니 나는 절대 웃길 생각 없어요. 나도 나도. 나는 이 나갈까 세게 해서 이 나갈까봐 그러는 거야. 이것만 멈추면 되는 거잖아. 이게 이게 순발력이 순발력이. 아니 나는 진짜 웃길 생각해. 바로 바로 그냥 잡는데. 최근에 그 김종민 씨. 네. 뮤세에서 그 여자친구 있는 거 밝혔잖아요. 저 밝힐 적이 없습니다. 저 밝힐 적이 없습니다. 그때 밝혔잖아요 그때. 아니 공개 연애를 안 하는 걸 공개했어요. 공개 연애 지금 저런. 이 여자친구 있어. 나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밝혀. 아니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냥. 나는 공개 연애를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공개 연애 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어? 저는 공개 연애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 연애 지금 저런 비밀 연애로. 저는 비밀. 아니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아 비밀 연애 하고 있잖아 지금. 저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언제 했어요 그러면. 저는 최근에요. 아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거기까지. 비밀이 많네. 언제 했죠? 지금 할 거예요. 손 올리고 올게요. 한 번에 하자. 동원아. 아니 형 한 번에 끝낸다 잠깐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주전 탈락이에요 못하면. 한 번에. 한 번 하셔야 돼요. 뭐로 뭐로. 주전 탈락이에요 못하면. 주전 탈락이에요. 주전 탈락이에요 못하면.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밑에 입술, 밑에 입술 넘어갔어. 수염 안 깎았네. 아 거칠어. 어이씨 아우. 아 근데 수염을 안 깎아요. 수염을 안 깎아요. 혹시 힘을 왜 뱉어. 뭐가 다른 게 옳을까봐. 다른 게 옳을까봐. 다른 게 옳을까봐. 아니 회장님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이거 미첨성이에요. 미첨성이에요. 아 냄새 나네. 양키름 어떡하지? 몇 시인데 지금. 성공하셔야 됩니다. 양끼가 지났는데 양키름 안 하고. 양키름 어떡해. 양키름 어떡해. 아아. 가셔야겠다. 목 뒤에 땀 나네 또. 오오오. 오오오. 와 근데. 아하. 아니 왜 그 이 새 maintiam. 하하핳 하핳.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핳하. 누가 먼저 고백할 겁니까? 아니 자꾸 경하이 얼굴이 좀 이상하다 이게. 아니요. 사랑에 전공했습니다. 사랑에 전공했습니다. 사랑에 전공했습니다. 경하이의 전공에 실패해. 알겠습니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주 혹독한 기초훈련에 잘 임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세계 리그로 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협동훈련입니다. 전원이 이 골바가지를 발로 들고. 여러분 양말 신고 계시죠? 양말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주세요. 아 이거 쉽지 않은데. 호흡훈련이에요. 다리를 다 모으고 있다 한 명이. 한 명이. 여러분들의 사인으로. 쉽지 않죠. 여섯 명이 잡고 있고 한 명이 사이드에서 벗고. 그게 바로 협동훈련이에요. 협동훈련이에요. 이게 말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뭉칠 수 있는 좋은 훈련입니다. 좋은 훈련입니다. 좋습니다. 좋은 훈련입니다. 좋은 훈련입니다. 좋습니다. 얼음을 넣어놨는데. 이게 아니에요. 얼음을 왜 넣었어요. 얼음을 왜 넣었어. 얼음을 왜 넣었어. 얼음을 왜 넣었어. 얼음을 왜 넣었어. 오늘 꽤 추운데요? 아니 아니에요. 맞으면 시원할 겁니다.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세 잡아주세요. 아 이게. 손을 쓰면 안 되죠. 손을 쓰면 안 돼요. 갈까라고 이걸. 여러분들 걷어놔야 돼. 걷어놔 하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벗으면 이렇게. 와 이거 잘 벗어도. 안 되세요. 이게 발로 안 되는데 이거. 안 되세요. 이게 발로 안 되는데 이거.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거 하나 장난치지 말고. 집중하면. 집중하면 아무도 젖지 않고 이거 내릴 수 있어요. 그래 그래. 아무것도 장난치지 말자고. 그래 그래. 자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체력이 강한 사람이 버텨줘야 되니까. 네. 체력이 약한 사람 먼저 버셔야지. 그래 그래. 이렇게 지금 응원한다는. 굴로 앉아서 응원한다는 자체가 지금. 그럼요. 겉떡게. 너무 독이 좋아. 나도. 누가 어디 손을 올리는지. 일단 들어보자 들어보자. 아 얘네. 일단 내가 들어줄 테니까 거기 하고. 내가 발로 잡아줄게. 자자자. 자자자. 장난치지 마. 웃길 생각하지 마. 야 중요해요. 지금.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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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이 누구시죠. 자 중요해요. 아니 어디 누워. 어디 누워. 형 누구세요. 제가. 자 이제 여기 사이를 들어가야 돼요. 형 아예 찾지 방금 일부러. 아유 형. 형. 형 우리는 같은 팀이야. 자자자. 자 건누 들어와. 자자. 자 건누 들어와. 건누 들어와. 아 들어가 들어가야 돼.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갈 데가 없어요. 형. 형 원이 형 이리와요. 형 원이 형 이리와요. 형 원이 형 이리와요. 올라와. 들어가 사이로 들어가. 더. 더 가 좀 더 가. 빨리 들어. 빨리. 형 원희 형 이리 와요 형 자 이제 내가 지금 이제 물바가지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대면 안 돼요 자 준비됐죠? 한 발을 넣어도 돼 힘이 다 균등해야 돼요 준비됐죠? 원희 형 먼저 원희 형 먼저 원희 형 벗을 때 저부터 저부터 원희 형 벗을 때 원희 형 쪽이 원희 형 벗을 때 저부터 저부터 원희 형 벗을 때 원희 형 쪽이 양쪽이 잡아줘야 돼 내가 힘을 좀 줄게요 원희 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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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 형 얼마나 긴장되니까 자 과연 아니 젝터션이요 형님 쉬 잠깐만 딘디 네 쪽으로 네 쪽으로 준호 형 좀 들어야 돼 준호 형 아 진짜 우리 종민이 형 들어야 돼 종민이 형 어 Oberbe 아 잠깐만 steep 개 아 잠깐만 정민이 형가 들었어 종민이 형 종민이 형 너무 들지 말영 너무 들면 힘들어 해 너무 들면 힘들어. 내리자, 조금만 내리자. 나 내릴게요, 내릴게요. 내리자. 좋아요, 이런 협동심 좋아요. 조금만 내려, 조금만 내려. 좋아요, 이런 협동심 좋아요. 자, 과연. 자, 임원이가 많이 느리는데. 원 형, 뭐 하세요? 아니래. 아, 이게 안 벗겨져. 자, 임원이가 많이 느리는데. 자, 주노 형, 주노 형. 주노 형 쪽으로 몰린다, 하지 마. 야, 야, 야. 야, 노란 장말 누구야? 어, 주노 형, 주노 형, 하지 마. 너무 들어, 너무 들어. 하지 마,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야, 야, 재준아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내려야 돼, 내려야 돼. 재준아, 너 왜 그래? 야, 임원이가. 나처럼 해야 돼. 됐어, 나 됐어. 나 됐어, 나 됐어. 됐어, 나 됐어. 나 됐어. 다음, 다음. 나, 나, 나. 아, 옆에서 잡아주니까 좋네요. 네. 다음 누구야, 다음 누구야. 둘이 벗어도 돼요? 둘이 벗어도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둘이 벗으면 위험하죠. 안 돼, 안 돼, 안 돼. 더 할까요? 이거 서로 벗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 더워? 왜 빨리 벗으려고 그래. 어, 어, 주노 형, 주노 형. 주노 형. 주노 형. 말하고 해, 말하고. 주노 형. 어, 주노 벗고 있어. 아, 다리 너무 아파. 아, 아, 드러워. 아, 저 양말이. 아, 다리 너무 아파. 아, 주노 형. 나 벗었어. 저 벗었어요. 걸어, 걸어. 들어오. 아우. 저 벗었어요. 나도 벗었어. 자, 다음? 나도 벗었어. 자, 다음? 나도 벗었어. 자, 다음?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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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되겠다, 되겠다, 우리. 딘딘 벗고 있어요, 딘딘 벗고 있고. 어, 이게 되겠는데? 이거 되겠다. 오, 잠깐만 하지마. 아, 잠깐만. 딘딘 너무 뻗지마, 뻗지마. 야, 뻗지마. 야, 내 쪽이 너무 기울었어. 야, 너 몰라 넌 몰라 넌 몰라 넌 몰라 야, 뛰사이드 위사회 하지 마 하지 마 아, 나 너무 아파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이거 의도적으로 다 부졌어. 야! 안 젖은 애가 범인이 안 젖은 애가. 아 진진이야. 안 젖은 애가 범인. 다리 세우러 봤죠? 아니 그 정민이 형 쪽으로 기울었는데 갑자기 누가 빵 찼어. 빵 찼어. 딘딘이 빵 찼습니다. 내가 봤어요. 아니야 아니야. 딘딘이. 야 나 점점 저쪽으로 돌려서. 아 진진이 형을 올렸는데. 야 얘 얘 지 쪽으로 점점 이렇게 가니까 얘가 겁을 먹고 이걸 점점 점점. 오아. 자자자자자. 에이. 에이. 어 발 못 알아. 에이. 어 발 못 알아. 야 야 야. 아! 아이고. 아이고. 원희 형이 맞지 마치 말까 질리려면. 이거 원희 형이 맞지 마치 말까 질리려면. 이거 원희 형이 맞지 마치 말까 질리려면. 원희 형이 맞지 마치 말까 질리려면. 지저분해서 간다고 하냐. 이렇게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실패예요. 다시 장말 신어주세요. 협동력 부족이에요 여러분. 이걸 다시? 아까 먹물 때문에? 자기 쪽으로 오면 좀 높이 들어주면 돼. 아 협동력. 무고발이야 이거. 크리스마스야? 자기 쪽으로 오면 좀 높이 들어주면 돼. 자기 쪽으로 오면 좀 높이 들어주면 돼. 협동력. 협력심. 협력심. 저 조사 안 바뀌죠. 안 바뀌죠. 너무 높아. 자기 일은 되세요. 근데 내 쪽에 힘이 안 와. 왜 이렇게 풀러 풀러. 풀러 얘기를 해. 잘했다. 딘지. 정민이 발 낮춰요. 김준호는 아예. 야 이거 기운다 그래서 니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저 들어갑니다. 경환이 형 해. 이거 너무 높아요. 지금 너무 높아. 나 다리가 안 나. 거무치가 너무 높아요. 딘지 안 돼요. 그만 낮추자. 내리자. 동시에 낮춰. 내리자. 내리자고 제발. 내리자고 제발. 내리자고. 내리자고. 내리라니까. 거빌어. 양말 안 벗어. 다 벗어. 다 벗어. 다 벗어. 다 벗어. 나 양말 좀 갑니다. 준호 형 좀 더 다리 밀어요. 야 내 양말 좀 벗겨주라. 그래. 니가 양말 좀 벗겨주라. 자 틴트 양말 좋아. 딘딘 좋다. 자 틴트 양말 좋아. 딘딘 좋다. 야 씨. ique. 야 떴트 양말 벗을게. 형 좀 봐 너무 높아. 높아. 자, 너무 높아. 야, 높아. 야, 다리가 안 닿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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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야 돼. 복근 아프다. 내려줘, 내려줘. 다리가 안 닿아. 여기 보다리들 모여 있어서 그래. 다리가 안 닿아. 저 쇳다리들은 다리가 다치를 안지. 왜 쇳다리가 학원에 모여가지고. 어머나. 어. 야 하지마. 어. 어.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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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오. 야 하지마. 아. 믿어. 믿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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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믿어. 야. 믿어. 어떡해. 나 안닿 touched. 예. 자기吉О. 내가 꺼ạt해줘. 나는ì. 아이고 안 된다니까. 나도 아예 안 돼. 계속 올리더라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미우새 대표 선수입니다. 같이 박수 한번 치시죠. 아 유니폼을 새로 맞췄네요 아예. FC 미우새. 자 이제 우리가 일단 먼저 투입된 주전선수 5명을 뽑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훈련 과정을 제가 쭉 지켜봤어요. 자 내가 주전이다 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번호를 부르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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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번호를 부르겠습니다. 잠깐만. 주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나도 모르겠어요. 자 지금 상태에서.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 종민이 형은 신발 자체가. 아유. 신발 자체가. 아유. 너 이거. 레이스 아니야. 조던 아니야? 골프 아니야. 레이스 아네. 아 이거 이런 거 신어. 정상을 많이 끌어야 되니까. 런티가 하려고. 많이 끌어야 되니까. 너 탈락. 아니 뭐 건강해지러 왔어. 스파트로 탈락한다고? 탈락 탈락. 아니 임원희 형은 백 구두 아니에요? 이번 탭댄스 구두 아니야? 아니 탭댄스 구두 아니에요? 아니 탭댄스 구두. 이 미끄러질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잠깐만요. 에이스들은 나와야죠 일단. 자 그렇다면 제가. 번호로 본명을 하겠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81번 먼저. 8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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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번 주전입니다. 91번 주전입니다. 88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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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딘딘 잘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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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뭐야? 아 이거 인정해. 김건호 씨. 자 그리고 31번. 어? 어? 제준이요? 어? 아어어? 제준이요? 코키크마요? 진짜 다 막아내겠어. 이리로 오세요. 주전 이리로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런데 진심으로 나머지 한 명이 궁금하다. 진심으로 나머지 한 명이 궁금하다. 자 그리고 81번. 81번. 진짜? 아 얘 보태요. 아 진짜. 아 진짜. 사업만 잘하지 못해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7번입니다. 자 그리고 7번입니다. 예. 예. 아이 잠깐만. 예. 아니 잠깐만. 예. 본인이 박명하네.